정국씨는 대기시간에 평소에 뭘 하고 계시나요? 네? 메이크업받는데 이렇게? 네, 또 뭐 하시나요? 뭐 영상도 보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슈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슈가씨 평소에 이 대기실에서 뭐 하시는지 이 카메라에 상세히 얘기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음... 좀 위로 주면 안 돼요? 아, 위로 위로 저는... 대기실에서... 스몰이십니다 아, 스몰... 어, 여자분한테 다가가야될지 어떤 맥주일까요? You know BTS? 마이크 드랍! Beautiful singer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오케이 Yo, B1번! 아, B1번! 수고하여 우리 방탄! 수고합니다, 방탄! 수고합니다, 미! 일단 2년째 여기 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말이 안 되죠 2년째 상을 받은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거기다가... 그리고 뭐... 컴백 무대를 또 빌보드에서 하는 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거 그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못화기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쓰지 말고 저희가 역사예요 워~~~ 미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